어제 오랜만에 쓰레기처럼 술을 먹었더니 지금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물에서 소주맛이 나고 숨 쉴 때마다 술 냄새가 나서 다시 취하는 기분이에요 심지어는 TV에 나오는 맥주 광고를 보고 끊고 있어요 서 있자니 세상이 돌고 앉아 있자니 머리가 아프고 제가 두 번 다시 이렇게 술을 먹으면 사람이 아니라 개입니다 언니들 숙취 해소법 좀 알려주세요 치타야 치타 아 그게 아니고 이거 봐봐 숙취 해소법을 알려달라고 그런지 술을 덜 마시겠다는 얘기는 술을 계속 먹고 싶은데 약간 내 거야 나는 사실 이럴 정도로까지는 나는 그러면은 너무 힘들어 나는 그래서 중간에 술을 취했다가 깼다 취했다 깼다가 약간 왜? 왜 그런 눈으로 낡아? 술을 취하려고 먹는데 그거를 술을 취했다가 깼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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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지 미워? 페이스 조절을 하는 거야 내 나름대로 어머나 아니 언니는 술 먹으면 한 두 잔 먹었나 그럼 그때 또 머리는 머리는 머리로 싸대기 싸대기 내가 이럴 동안 치타는 이러고 있다가 치타가 올라왔을 때 그때부터 난 정신을 차리려고 해 치타 집에 가야지 정신 차려야지 아니 나는 집에 없어 어머니 나 집 없는데? 어딜 가? 치타 다 잡아다 하자 무조건 그냥 직진 직진이야 뭐 이런 거지 그래 놔버리는 거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합법적이게 내 나이 정도 되면은 나중에 몸이 힘들어질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약한 제 지어왔어 이러면서까지 술을 마시는 자들이란 말이야 진짜 술 좋아하는 사람들 약간 술을 먹기 위해서 영양 먹고 부타민 먹고 양배추 먹고 대단합니다 어렸을 때는 나도 엄청 마셨던 적이 있는데 그 다음날의 그 숙취로 오히려 막 기름 있는 햄버거라든지 피자라든지 그거 먹잖아? 그러면은 아예 그냥 더러운 게 그냥 그거 나가 시옷 쌍디그 어 그래서 어 어떻게 똥얘 까였어 알겠어 언니 이때까지 큰일 안 돼 큰일 났어 모든 게 훅 나가야 위아래로 어 이게 뭔가 이렇게 딱 깨끗해 위 위 딱 깨끗해져 수축 매뉴얼이 있잖아요 약을 먹던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 쓰는 거 있는데 도저히 막 토할 것 같아 이럴 때 있잖아 소주 딱 한 잔 맞지 그러다가 국발바들한테 이런 막 이런 그러면서 못 마셔 또 요령이 근데 생기고 얼만큼 더 마시면 내가 다음날 숙취로 고생을 하겠구나 정도는 많이 마시다보면 또 알겠네 여러분 이것도 다 나를 찾아가는 여정이에요 다 이것저것 해보면서 다 경험하고 오케이? 세킨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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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킨드